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0일 월요일 점심시간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제 재밌어요? 생동감 넘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주식시장 심차게 달립니다. 저 또한 월요일이 제일 좋아요. 저는 원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한창 사업을 할 때 달력의 빨간 글자는 외로웠어요. 심심했어요. 주식을 떠나서 사업 때문에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요일날도 혼자 회사에 나가 있었고 그랬어요. 자주. 저는 달력의 빨간 글자가 참 싫었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었어요. 정말 미치도록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도 사업을 하다 망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망하더라고요. 사업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 그때 또 실감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하다 망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실 한 번 그렇게 망하면 다시 또 일어선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가진 고생을 다 하다 오면서 다시 일어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하는 것도 이렇게 꼭 주식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또 이런 절약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경험을 바탕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주식 봅시다. 오늘 특히 미국 증시 오늘 쉬는 것 알고 계십니까? 노예해방기념일. 그래서 원래 노예해방기념일이 어제였는데 오늘 월요일날 미국 증시 쉬입니다. 현재 미국 선물지수 보니까 조금 상승한 상태예요. 특히 기술주가 조금 강세입니다. 선물지수 보는 방법 몇 번이나 설명드렸어요? investing.com, 야후파이너스, 구글금융, 외국 사이트에 가면 다 볼 수 있는데 investing.com을 활용하면 여러 방면으로 편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새로이 상장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신한자산운용, SOL, SOL이라고 그러죠? SOL, 요즘에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 또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국내 20%, 해외 80%, 아주 비중을 코덱스와 타이거 사이에서 비중을 적절하게 맞춰서 잘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 SOL, 미국 S&P500 ETF가 내일 또 상장됩니다. 현재 ETF 크게 4가지, S&P500, 나스닥 100, 4가지죠? KB 스타, 킨덱스, 코덱스, 타이거. 그중에 보면 타이거가 항상 시가총략이 가장 높고, 또 활발해요. 거래량도 많고. 그런데 내일 상장하는 것은 똑같은 S&P500 ETF인데, 특징이 뭔가 하면 월배당이에요. 그동안은 월배당이라는 게 없어요. 타이거 S&P500 보면 1, 4, 7, 10월에 연 4회 배당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배당금 받으신 분들 계시죠? 4월에. 또 다음 달 7월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1, 4, 7, 10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미국에. 또 2, 5, 8, 11월, 또 3, 6, 9, 12월 이렇게 연 4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월배당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배당은 돔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수익률이 우선이에요. 거기다 배당까지 좋으면 좋죠. 그런데 월배당 ETF가 내일 상장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의 주가 기준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배당률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타이거 S&P500 ETF 연 1.17%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의 주가, 내일의 주가 계속 바뀌죠? 그러면 0.1, 그러니까 1.17인데 1.18, 1.15 이렇게 변경됩니다. 오늘 현재 주가 기준이에요. 또 타이거 나스닥백 0.47% 타이거 필반 나 0.44% 그런데 삼성전자는 2.41% 그러면 타이거 S&P500보다도 약 1.3% 더 나오네요. 1.2% 또 나스닥백이나 필반 나에 비해서는 약 2% 더 나오네요. 그러면 더 나온다고 무조건 더 나오는 거 삽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오늘 현재 주가에 따라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변동이 주가에 따라서 조금씩 오르내립니다. 참고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을 5년의 수익률로 본다 그러면 현재 5년 동안에 요즘 삼성전자가 작년 초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지금 계속 신저가 오늘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년간에 겨우 22% 수익이에요. SPY는 50%. 평년에 보면 SPY가 5년이면 한 2배 올라요. 100%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SPY, S&P500보다 수익률이 조금 높았었어요. 그동안 쭉 과거 평균 수익률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으로부터 5년 전으로 보면 작년 초부터 흘러내리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주 많이 약합니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GQQ 2배죠? 94%. 100% 2배니까. SOXX 140%. 그래서 보면 연평균 수익률을 10년으로 보더라도 필반나가 가장 높아요. 그 다음이 나스닥 100이에요. 그 다음이 삼성전자 다음이 S&P500인데 지금은 작년 초부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S&P500도 못 따라가요. 그렇다면 5년 동안에 QQQ나 필반나에 비하면 나스닥 100이나 필반나 그러면 5년 동안에 배당률이 배당금이 연간 2%니까 5년이면 10% 아닙니까? 거기에 누적 수익까지 한 13% 더 계산한다 그래도 삼성전자 22%에서 13% 배당 차익 더하면 35% 그래도 나스닥 100의 3분의 1 아닙니까? 또 S&P500에서 5분의 1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 많이 나오면 참고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월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이라는 것이 PR, Price Return이 있고 TR, Total Return 전에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했던 거 지난 과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보통 이 대표 보면 PR이라는 걸 적지 않습니다. 다 Price Return이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TR이라고 쓰여요. Total Return 이건 배당금이 안 나와요. 대신 계속 이것이 누적됩니다. 축적이 되면서 재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PR보다는 Total Return, TR이 더 낫습니다. 왜냐? 배당금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돼요. 15.4% 그 배당금이 얼마이든 간에 배당금 받은 거에 15.4% 세금을 빼고 받으니까 차라리 15.4% 세금 안 받고 그걸로 TR, Total Return 재투자하는 것이 더 낫죠. 그런데 금액은 사실 비밀해요. 이것이 10년, 20년, 30년 오래 지날수록 이거에 차이가 나는 거지 1, 2, 3년 이 정도에서는 차이도 안 나죠. 또 환, 해치 있죠? 달러 강세가 되면 우리는 주가에 그대로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웬만한 종목에는 가로열고 H가 안 들어가 있어요. H가 해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코덱스 미국판 플러스 보면 마지막에 가로열고 H이 돼 있어요. 이것이 환 해치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든 약세든 달러의 영향을 안 받아요. 우리는 달러에 투자하기 때문에 1등 시장에 달러 환 해치한 것보단 아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도 보면 QQQ보다 나스닥 100이 더 많이 수익률이 높죠. SPY보다 S&P 500이 수익률이 더 많이 높죠. 또 S&P 500보다 필반나가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그 이유는 바로 달러 강세의 환율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S&P 500 1억을 투자했다고 칩시다. 사실 S&P 500을 1억을 투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5종목 기준으로만 해도 S&P 500 기준으로 하는 분들보다 기술주, 필반나, 테크탑10, 또 차이나 전기차, 또 나스닥 100 이런 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더 많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비율적으로 보면 1억을 투자했으면 현재 1.2%라고 칩시다. 배당 수익률이. S&P 500. 그러면 1억에 대한 1.2% 12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생활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월 10만 원 15.4% 또 빼야 되잖아요. 거 아닙니까? 그럼 8만 몇천 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1억이 아니라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 투자를 했을까요? 그러면 월 얼마 나와요? 몇만 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새로 상장하는 것 이거 좋습니다. 그건 아니고 비교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배당이 월 배당 나와요. 그래서 배당을 월 배당 쓰고 싶은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다이거 S&P 500을 비롯해서 다른 S&P 500은 1년에 4번 나와요. 그런데 다 월 배당이든 1년에 4번 나오든 간에 15.4%의 이 세금 빼고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TR이 더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